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토한입니다. 자, 영문장 700이라고 해서 구문독해 바이블입니다. 자,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예, 제가 하늘대로 공부하시면 모두 문장 해석 가능합니다. 가볼게요. 예, 오늘 1번 문장에 보면, 문장은 family, 이렇게 한 내용이죠? 문장은 family다. 문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면 되겠나요? 문장은 family. family는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해서 가족이 구성되죠. 그래서 가족이 되면 엄마 한 명과 아빠 한 분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는, 다른 말로 한 가정에는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family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문장은 family. family의 첫 번째, 엄마와 아빠라고 그랬죠? 엄마는 주어, 그다음에 아빠는 동사, 이렇게 엄마, 아빠를 고를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뭐 찾으세요? 밖에 나갔을 때, 시장 보러 갔을 때, 뭐 찾으세요? 찾을 수 있죠? 엄마의 생김새 보시죠. 첫 번째, 이렇게, the라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언, 이런 거 있지, 그렇지? 이런 걸 관사로, 관사, 그렇죠? 관사라고 그러죠, 관사. 들어본 적 있나요? 관사, 오케이. 문장 첫 단어에 이렇게 관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바로 뭐 나오죠? 명사가 오게 돼 있어요, 명사. 그렇지? 이렇게 온다.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주어예요, 주어.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럼 주어를 해서 어떡하죠? 뭐뭐는,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계는, 관계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change, 이렇게, 그 관계는 변했다. 시작, 그 관계는 변했다. 이렇게 이제 뼈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패밀리야, 문장이야.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between이라고 하면, 나중에 배운다, 여러분들. 이걸 전치사라고 그래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오냐면, 이렇게 명사가 오게 돼요, 알겠죠? 다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and it죠? and가 있으면, 그리고 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 문장, 뒷 문장에, 같은 형태가 온다? 앞에 명사 왔으니까, 뒤에도 명사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명사, and 명사. 동사, and 동사. 이렇게 같은 형태를 나열하는 거, 첨가하는 것이, 이것이 and가 돼요. 그렇죠? 그럼 시작. 자, 인간과, 그 다음에 기술.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가 변했다. with가 뭐죠, 여러분들? 뭐, 뭐와 함께라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가 되겠죠?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 여러분들? 명사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pass가 뭐야, pass. pass가 통과하다는 뜻인데, 이 az 넣어서 명사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의 통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했다.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는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When a man and a woman marry, there have to be big adjustments,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when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짠짠짠짠짠짠. 여기 잠깐 보면요, 동사 보세요. 동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사가 한 문장에 몇 개를 했죠? 하나를 했죠? 한 집안에 아빠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동사가 남자인데, 남자, 아빠. 근데 봐라. 음, 집안에 남자가 아빠만 있나? 아들도 있잖아, 아들. 그렇지? 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장의 동사 개수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접속사 개수에다가, 접속사 개수에다가 플러스 1.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동사 개수 공식인데 이거 이태환이가 만든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다. 그럼 접속사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문장 배우면서 접속사 하나하나씩 구경하게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함장에 있죠? 접속사가 0개야. 접속사가 없어. 그럼 뭐야? 동사가 1개 있는 거죠. 접속사가 3개 있어요. 3 플러스 1이니까 동사 4개 됩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동사 2개라는 것은? 자, 동사 2개야. 그럼 어떻게 해?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가 X 플러스 1 되겠네, 그렇지? 그럼 X가 뭐야? 1 되겠네? 이건 접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왠이 맞죠? 뭐죠, 여러분들? 시작.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이것이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된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또 엔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엔드가 있으면 양쪽이 같은 구조가 온다고 그랬죠? A man and a woman. 명사, 엔드 명사네,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엔드가 있으면 양쪽이 같은 구조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병렬 구조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작. 병렬 구조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marry, 결혼을 하게 될 때, there have to be big adjustment. 자, adjust가 뭐죠, 여러분들? adjust. 자, adjust. 이 adjust가 뭐냐면 조정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ment를 넣은 거야. ment 넣게 되면 이거 명사 만드는 거야, 명사. 명사 만들고, s가 붙었으니까 얘는 복수를 만드는 거지. 복수 형태. 그래서 큰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남녀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성격이 다를 것이고, 그렇죠? 환경도 다르니까 좀 의견에 불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큰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앞에 있죠? 자, 이렇게 there 나오죠, there. 이렇게 짠짠짠짠짠. 어, 우리가 문장 앞에 이렇게 봐요. there, there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이렇게 된다. 동사가 오고 주어가 이렇게 온다. 다시, 문장 제일 앞에 there가 나오잖아, 그렇지? 이 콧말을 통해서 문장이 there로 시작됐잖아. 그때, v, 동사가 나오고 주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there 다음에 vs. 그리고 중요한 건 there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 동사하다, 주어가. 시작. 동사하다,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have to be, 있어야 된다. have to는 뭐 뭐 해야 한다는데 be는 있다라는 얘기니까 있어야 한다. 시작. 있어야 한다. 뭘? 큰 조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이 하나니까 동사가 하나, 둘 되는 겁니다. 대첨들, 좋습니다. 다음. 자, 문장 기네요. 긴데, 볼게요. 자, two Americans.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장 제일 앞에, 보세요. 여기 unindividualist.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 제일 앞에 이 관사, 정관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명사 온다고 했죠? 얘가 명사예요, 그렇죠? 명사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주어의 얼굴이라고 했죠? 주어의 얼굴. 동사 어디 있어? 여기, is가 여기 있네. 좋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이 two Americans. 여기 two가 전치사직이지. 누구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 우리 사람들, 명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명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아둘 게 있다? 뭘? 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걸 우리는 줄여서 잡아요. 이걸 전치사구라고 그래요. 전치사구. 근데 문장 제납에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전치사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가 될 수 없어.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주어가 뒤에 따라 나오겠지. 누가 주어야 그러면? unindividualist. 그렇죠? unindividualist가 주어란 말이에요. 얘는 뭐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two가 뭐죠? 누구 누구에게.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시작. 미국인들에게. 시작. 미국인들에게. 같이 아세요? 시작. 미국인들에게. unindividualist. 개인주의자란. 여러분, 개인주의자 들어보셨죠? 뭐 이기주의자. 뭐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랑 좀 틀리지. 자, 미국 사람들한테 개인주의자란. is이다. summon.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뒤에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근데 take care of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거예요, 수거. 수거란 뭐야?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띠는 것을 수거라고 해요. 그 단어 영어로 이비엄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수거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take care of가 뜻이 뭐냐면 돌보다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동사잖아요, 그렇지? 그럼 동사가 왔다는 것은 뭐야? 접속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왜? 여기 동사 있잖아.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동사 둘, 그치? 동사 둘이잖아. 동사 둘, 그 다음에 또 동사 셋, 그 다음에 동사 넷, 오마이갓. 동사 네 개 있네. 동사 네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사 네 개 있으면 우리 동사 개수 배웠잖아. 동사 개수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짠짠짠짠짠짠짠짠. 오케이? 접속사 수에다가 플러스 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동사들이 몇 개가 됐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치? 동사가 네 개야. 네 개면은 어때요? X 플러스 1이니까 접속사가 몇 개지? 오케이, 세 개가 필요하네요. 그럼 접속사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접이 세 개 있으니까 동사가 네 개가 맞죠.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문장은요, 정말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가볍게 다시.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죠? 개인주의자란, 예사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죠. 후가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처음 들어보면 그냥 지나가세요.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시키는 접속사 기능이 있고 두 번째, 대명사 기능. 이 관계한다는 말이 뭐야?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거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접속사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대명사니까 대명사 기능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후이꼴 서먼이거든. 그럼 시작! 미국 사람들에게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 후가 누구라고 생각하네? 누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뭐뭐 하는 사람. 시작! 뭐뭐 하는 사람. 이 서먼을 설명해 주는 것이 관계대명사 역할이에요. 다시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나오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동사를 취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관계대명사의 해석을 시작!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얘 꾸며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고 얘 이콜 얘다. 얘가 바로 얘라는 거 보실죠? 자, 미국인들에게 개인주의자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 그렇죠? 개인주의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 나가는 사람이 개인주의자라는 거죠. 와요? 와 뜻이 뭐뭐동안에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 자, 뭐뭐반면에. 그치? 반면에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미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을 대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반면에가 그렇죠? 눈치 바라는 사람은 반면에로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반면에 똑같죠? 패턴이 two Americans and two Frenchmen. 자,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개인주의자라는 마찬가지 주어되겠죠? 이 싸움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후 나왔죠? 관계대명사. 어떤 사람? Who is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 하면요. 뭐뭐와 다르다. 시작! 뭐뭐와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사람들에게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케이, 남과. Others 하면 남들이야. 다시 시작! Others가 말하면 남들. 남들과 다른 사람이 개인주의자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프랑스인들이 바라보는 개인주의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네번째 문장. Although there are far fewer accidental death from boxing, then from football or baseball, the injury rate is high. 이렇게 돼있네요. 자, 볼게요. 여기가 작아집니다. 동사 보세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둘 이렇게 있네요. 동사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동사 두 개요. 2죠? 2는 X 플러스 1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 몇 개 있어? 접속사는? 한 개. 어디 있니? 여기 있네? Although. 이게 접속사입니다. 얘가 접속사죠? 얘가 접속사로서. 자, 뜻이 뭐죠, 여러분들? 비록.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자, 도나, 올도나 같은 뜻이에요. 도라든지, 올도나 같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 접속사단 말이야. 그쵸?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응,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되어 나오죠, 되어. 그쵸? 이 주어 자리에 되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체 되어가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v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there vs. 시작. there vs. 다시 시작. there vs. there vs. 입니다. 된다고요? 자, 비록. 그 다음에 대어는 해석해 안에. 안에. 그러면 비록 존재하지만. 뭐가요? few. 여러분들, few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few가 거의 없는. 거의 없는. 또는 극소수의 뜻이죠? 극소수의. 이런 뜻입니다. few가. 그러니까 er부터 쓰니까 더 없다는 얘기지. 더 없다는 얘기죠? 더 극소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far는 뭐냐면 far. 이 far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급, er이 있으면 이걸 비교급이라고 하죠? 비교급.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야. 비교급 강조해서 이 far는 멀다가 아니고 훨씬. 이런 뜻이야. 그치? 훨씬. 그러면 시작. 훨씬 적지만. 자, 뭐가 적어요? accidental death. 우발적인 사망. 그쵸? accidental. accidental. 우발적인 뜻이야. 우연한 사망이지. 뭐로부터? 복싱으로부터. 그러니까 복싱을 하게 되면 우발적인 사망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복싱으로부터는 우발적인 사망이 훨씬 더 적지만 누구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er 나왔죠? 비교급도 나오죠? 비교급도 하면 den이 나오고 있어요. den. den이 뭐죠, 여러분들? 시작. 누구누구 보다가 되겠죠? 누구보다? from football or baseball. 그니까 복싱으로부터, 그쵸? 복싱으로부터 우발적인 사망은 훨씬 적단 말이지. 그치? 뭐보다? 축구나, 그 다음에 야구로부터. 자, 축구나, 야구로부터 보다, 그치? 어, 이 복싱으로부터 우발적인 사망 사건이 훨씬 적지만 더 injury rate, 이니까 이것이 이제 부상률이죠? 부상률. 자, 부상을 당하는, 그쵸? 부상률은 높다는 얘기죠. 어디가? 복싱인 얘기죠. 다른 사람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올드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사 두 개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다음. In light traffic, the driver on an expressway can maintain a fairly steady speed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어 보세요. 더 붙었죠, 더? 더가 붙었으니까,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가 있으니까, 보세요. 뒤에 명사 왔죠? 더, 관사 뒤에 명사 온다, 이렇게. 얘가 누구 얼굴이야? 주어 얼굴이잖아, 주어 얼굴, 그쵸? 주어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인이 뭐야, 인이. 인이 여기 전치사잖아요, 그쵸? 전치사?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누가 온다고 그랬죠? 오케이, 명사 온다고 그랬죠? 전치사 뒤에 명사 와요. 그러면, 자,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 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시작. 전치사구라고 그랬죠? 전치사구. 그런데 전치사구는 절대 뭐가 안 돼요? 주어가 될 수 없죠? 주어가 불가능하다. 다시, 주어가 불가능한 것이 전치사구입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light traffic. 이게 이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이 light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heavy죠? h-e-a-v-y. heavy가 뭐냐면, heavy traffic 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걸 heavy traffic이라고 해요. 그 light traffic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통량이 적은 겁니다. 교통량이 적을 때, 이런 얘기죠? 교통이 적을 때 주어 누구죠? 이거죠? 주어입니다. on an expressway. 자, 이 오늘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on, 이거 봐요. 전치사구죠? 이 전치사구가, 그치? 네. 명사 뒤에 쓸 때는 얘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시작. 자, 이 교통 상황이 적을 때, 이 expressway 하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상에 있는 운전자는, 동사 여기 있네요. can maintain,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irly가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그쵸? fairly, 공정하게라고 번역하지 말고, 매우. very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매우, 꾸준한 속도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고속도로상의 운전자가, 그치? 아주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된다던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은 family, family는 엄마 한 명, 아빠 한 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물론 이 can이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 자, 시작.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게 되죠? 다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이걸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죠. 이 점을 이렇게 해서, 자, 5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 6번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 짠!